어머 여보! 탑을 때로 내려갔어 아싸 여보 차 밥 잘 먹여 이 남편 밥이나 잘 먹여 봐 하하하하 카트가 없네? 통통 좋네? 가볍다 이따 먹고 보자 사람 너무 많아 여보 모카도 없대 그리고 콜라 내꺼 뺏어 먹지마 그럼 누구꺼 뺏어 먹어? 아 정말 사람은 엉덩이가 무거워야 돼 일은 다 내가 하게 돼 진짜 서 있는 김에 콜라 좀 빼갖고 와 얼음 많이 얘 딱 얼음 많이 치킨 베이크랑 치자지 어느 거 먹을래? 나 이거 난 두 개 다 당신 이거? 오케이 그러면 이거 내가 반쯤 줄게 야 아 얄미워 정말 그럼 이제 내가 먹으면 돼 이거 이제 왜? 당신도 먹는다고 그랬잖아 음 맛있다 여보 잠깐 들고 있어봐 왜? 나는 피자 먹을게 진짜? 주는 거야? 웬일이래 이렇게 봐주고? 혼자서 다 못 먹어 여보 오늘은 세일하는 걸 다 사는 거야? 세일하는 거 다? 응 여보 있어야 돼 아니야 말 잘못했다 여보 TV 세일한다 여보 먹을 거를 사라고 먹을 거를 소파 세일이야 여보 어? 먹을 거를 사라고 해 먹을 거를 여보 이거 먹을 건데? 세일이 아니잖아 지금 9월 달인데 벌써 크리스마스가 나왔다? 되게 빨리 나왔다 들어가라 그래? 야 들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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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일찍 나왔어 들어가라니까 아보카도 가격이 조금 내렸다 그래도 사야 되겠다 수박 899인데 너무 비싸죠? 파인애플 살까? 얼마야? 349 하나에? 응 옛날에 299 아니었어? 199 하지만 기분 나쁘다 여보 저긴 추운데인데 저기 자기가 들어가죠 내가? 어 나 추워 나도 추운데? 일로 와봐 내가 열받게 줄게 아유 내가 그냥 갈게 아 추워 저 아저씨가 내가 너무 좋아하니까 막 웃어 여보 닭고기 사자 닭고기 어 닭고기 이제 질렸어 그만 살자 세일이잖아 지금 아 내가 말을 잘못했네 들어오기 전에 여보 뭐해? 고기 고기 세일이야? 아니 그래도 고기는 좀 먹자 나의 일용할 양식이야 요즘에 한 입마트에서 두부가 너무 비싸서 이런 거 사는 게 나을 거 같아 세일이야? 아니 여보 내가 잘못했어 잘못했다고 넘어갈 일이 아니야 여보 여기도 추운데 아까 단련이 돼서 괜찮을 거야 아 추워 아 무거워 여보 이 계란 말고 다른 것도 없고 물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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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을 살 거야? 어 두 박스 해주세요 두 박스 왜 두 박스야? 자기가 아니까 세 박스 할까? 뭐 먹고 싶어요? 맥주 맥주 말고 감독님 네? 뭐 먹으면 그리 잘 나올까요? 맥주 와인도 괜찮아요? 어 어 어 세일이야 세일 이거 뭐지? 친구라고 말고 아싸 얘도 세일이다 비비고 만두 비벼 먹는 거지? 이거는 그래도 사야 돼 세일 안 하는데도 나 도시락 살 때 필요해 오렌지 치킨 세일이다 이거 사야겠냐? 아 그거는 사다가 뭐 하라고 내가 그걸 알아냈어 뭐? 양념간장 하는 거로 아 또 치맥 하시게? 햄지 거 밖에 돼 햄지 거 아 편히 햄지한테 뭐를 배웠다고 하는 닭 날개를 그만큼이나 샀는데 맛있게 만드는지 한번 볼게요 아니 햄지한테 먹는 법을 배웠다고 만드는 법이 아니라? 어 먹는 거 근데 세일하는 거는 맛이 없는 게 많아 입맛도 세일해서 먹어 이거? 어 아보카도 오일 떨어졌어 여보 주스 얼른 아유 정말 여보 우리 마요네즈도 떨어졌어 주스래니까 아 정말 그 뭐야? 이게 이게 타르구야 나 많이 샀는데 이거? 이거 갈아서 하면 돼 누가 갈아 여보 어? 세일이야? 아니 먹는 거야? 아니 내가 필요한 거 신일도 아니고 먹는 것도 아닌데 여보 어디가? 집에 가잖아 장보고 났더니 너무 피곤해서 둘 다 맛이 갔어요 여보 여보 나 너무 피곤하니까 여기 자기가 다 싫어 나도 싫어 여보 보통 때는 내가 다 하잖아 당신 해? 사람은 머리를 써야 돼 머리를 여우가 돼야 돼 곰이 되면 안 돼 아이 곰 내릴 때는 당신이 해야 되는 거야 하하하 하하하